25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대화 1 리리 씨, 일요일에 뭐해요? 오후에 같이 쇼핑 갈래요? 미안해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요. 리리 씨, 교회에 다녀요? 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그런데 미영 씨는 종교가 있어요? 부모님이 불교신자라서 저도 어릴 때는 절에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잘 안 가요. 대화 2 아디 씨, 여기 웬일이에요? 여기 이슬람 사원에 기도하러 왔어요.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 오늘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없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해요. 아버지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도할게요. 25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어디에 다닙니까? 1. 절에 다닙니다. 2. 성당에 다닙니다. 3. 교회에 다닙니다. 4. 이슬람 사원에 다닙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 순례를 갑니다. 4.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기도를 합니다. 2. 코란을 읽습니다. 3. 찬송가를 부릅니다. 4.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성지 순례를 갑니다. 3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스님입니다. 2. 신부님입니다. 3. 목사님입니다. 4. 이맘입니다. 4. 이맘입니다. 5.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성지 순례를 갑니다. 5. 성지 순례를 갑니다.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모니카 씨는 언제 성당에 가요? 5번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5번 민수 씨는 종교가 뭐예요? 5번